앞으로 5년간의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인데요. 경제위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을 내려잡았습니다. 대신 경제 규제를 혁신하고 새 부담을 줄여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헤쳐나간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전쟁, 재장정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지금의 경제위기가 더 깊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대비 0.5%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2.1%에서 4.7%로 2배 넘게 높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중심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경제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하여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장비력 제거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총리가 중심이 된 경제규제혁신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법효 구간도 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2년을 미루고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도 인정합니다. 혁신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또한 조세, 형벌규정 합리화로 기업 부담은 덜어내고 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주력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 경세의 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하게 했습니다. 공정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예산 세법 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세정부 주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혜입니다.